안녕하세요 선물이랑 뱀을 샀네요 응?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말을 해야되네 일로 와봐 언니 이거 스마트 포즈야 이거 스마트 포즈야 근데 있잖아요 스키 트랙 갔었을 때 나 출연료 준다고 했잖아요 한 번도 안 줬어 출연료를 내가 얹어 준다고 해 출연료도 주는거야 출연하면 출연료 절대 빨리 나와야겠다 이제 또 수정이 생일이에요 총일이어서 지금 몇살되죠? 그래서 언니가 선물이랑 디너를 샀네요 아 생일? 아니야 원래 생일인 프랑스 아 그래? 아니야 맞지? 원래 생일인 사람이 초대한 사람들한테 쓰는거야 안 해봤니? 안 해봤어? 아까 우리 찾더라고 빤짝이 줬어 카메라 갖고 와줘 카메라 갖다 드릴다니까 빤짝이? 빤짝이? 빤짝이 진짜? 진짜 언니가 예뻐요 생일인 빤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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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하는거죠? 배기도 해주고 흠 깻잎 점심 문구 오우 오우 하하하하 오케이 컵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아 이렇게 딱 차다운 거 있어야지 이렇게? 안녕 안녕 수정이 생일 파티 안녕 수정이 생일 파티 수정이 생일 파티 너무 귀엽네 언니 그런 거 있잖아 요즘 틱톡을 뭐? 너 그거 한번 해라 네 생일때 언니가 올릴게 어? 이런 거 아니야? 어 맞아 맞아 드랍? 뭐 이런 거야 야 나 이거 줌 해주는 거 알지? 쿵 생일이에요 몇 살이에요? 우리 수정이? 만 25세 아 26세 만 26세 자꾸 깎네 안 되겠네 이게 나이가 너무 커 그니까 나이가 두 개잖아 맞아 27세가 있고 맞아 만 26세가 있고 맞아 근데 엄마는 항상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만으로 따졌잖아 오늘도 사실 내가 수정이 몇 살이야? 이랬어 그랬더니 25살이래 왜 그걸 몰라? 헷갈려 우리가 많잖아 너무 예쁘게 나와 27세 6세 언니가 이렇게 해줬어요 나도 지금 오 귀여워 나와라 나와라 야 너무 좋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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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크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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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화났어요? 아 6시 반인데 네 네 지금 6시 48분이에요 네 가족 식사하기로 했는데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? 하이 어딨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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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오세요 이러고 있을게요 근데 우리 한 15분을 찍었는데 너무 잘 놀아 앵글 유튜버 맞아? 앵글 맞춰주셔야죠 알아서 언니 나 어깨 아파 앵글 맞춰주셔야죠 오예 괜찮지? 언니 괜찮지 않아? 은근히 언니가 이 어딘지 알아서 와 언니 거기야 여기야? 조금 위에 여기? 어? 어? 감탄 감탄을 너무 너무 좋아서 좋아 알지? 이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주는 거? 아니 너무 꽤 자주 해줘야 그치? 착했어 자 내가 준비한 수상의 케이크 수상의 케이크 뭐야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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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? 엄청 왜 이렇게 예쁘겠다 너무 예쁘지? 오 해피 베드데이 크리스톨 아 노 다시 읽어봐 해피 크리스톨 데이 예 나 손 한번 빌거야 아 어 얘 빌린다 얘 좀 봐 이거 봐 큰 아이가 이렇게 되네 약하네 이거 너무 잘 어울리지? 내가 일부러 이렇게 어울리게 야! 나 취했또 니 이버랑도 어울리지? 응 그니까 딱 어울리네 오늘 저녁은 제시카가 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 풍선도 이 케이크 그리고 더플랑 옷 많이 사라 알았지? 효차는 안 돼요? 우리 까다로워 아니 까다롭더라고 내가 룩북에 몇 개 골랐더니 야 너 이거 다 못 줘 몇 개가 아니라 엄마 18개 골랐어 아니야 근데 나 취해서 지금 카메라에 앵글을 못 잡겠어 아 빠이 빠이 다행히 눈물이 나야 너는 다행히 너는 다행히 너는 다행히 너는 다행히